오늘도 이렇게 만장대의 성화를 느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푸른극장에 오신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이소 한오백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푸른극장에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푸른극장에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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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은 어디에 버릇에 있을까 아이고 아이고 그냥 여기 아니 2년 반 동안 홀리가 심어가고 꼬만지 내려왔었는지 여태가 내가 입을 다 다 들어갔고 2년 몇 개 몇 개월 만에 심고 한 번 더 2년 몇 개 2년 몇 개월 만에 다 써도 걸마 터지 말고 들으면 안해요? 괜찮으시오? 아 괜찮으면 박수 한번 줘봐 저쪽뒤는 손바닥 좋은기라 아이고 뭘 주고 그래 괜찮어 아이고 뭘 주고 그래 아 주지마라 아이고 참말라 아이고 조상전하 석응이 망국하오 그렇다고 알진 놈은 누구여? 아이고 주지마라 아이고 주지마라 내가 뭘 잘 따고 아이고 세상에 여기가 우리 할아버님이요 우리 그 반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는 우리 오빠요 아이고 정말로 동생이 왔다고 세상에 4년째 여보는 또 우리 아버지가 수몰째 각시한테 나는 우리 오빠 여기도 직구적인 배치하고 어머니가 돈이 많아갖고 안겨내주고 내가 오빠가 걱정할 말은 내가 안겨나 주워줄게 그래서 우리 오빠가서 다만 말이요 아이고 뭘 또요 가슴과 역시 뭐시니 풍요 아이고 이러면 방안에 내가 뭐 이 파란 것을 내가 받아보니 아이고 그만제나 폭받으시오 오늘 저희 직구석에 가서 눈동이 하나 만드시고 했는데 그냥 어쩜 재밌어 재밌어? 어쩜 이쪽 이러면서 그냥 기분이 눈이 가고 그냥 날 잡아먹으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냥 박수들 놓은 데가 되었고 예 어쩜 재밌지요? 예 요 브라이밍도 다 여기 좀 다 죽여 예 그게 안 죽여 내놈이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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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벌어 뒤집어 써둔 이런거 속바닥에 그냥 팍팍 서벌야지 박수에 우주하고 속바닥에 우주하고 들어서 그 나이 좋아 박수 팍팍 쳐고 그러고 팍이 웃으시고 오백오백 그냥 우리 개같으냐 우리 발앞에서 나는게 내가 내가 잘 쫓아버려야 돼 예 안 보이지 나이 저한테 죽었다 던지마이 저거 뺏어간다 골라가갖는게 나 수년제 늦게갖고 예 그리고 그냥 저분도 우리 발앞에서 나는거 송산이요 예 오우 지반신구가 싹 대구니깐 아주 떼거니 떼거니 떼거니가 되어있네 아이고 참아로 풍댕아 문화잘더라 예 언니 이거 보셨지 이쪽으로 접을 그래 아이고 오늘따라 보아지가 사도 없이 타고다이 그리고 아이고 참아로 아이고 큰아지나 가볍다 문화잘붓자 도착 아 아~~~ 이 Dü have not traditions 눈물 배치고 pray 고맙습니다. 오늘의 아버지 주의 계신에 우리에게 여행이 있었나 오늘 자기나 사랑에 따라서 갈 곳에서 원활을 깨달았을 때 구성도 여덟을 생산적인 진진 하늘 소식을 알려드려야 이 생일의 주사 국제는 그지않은 소름을 흘러가란다여 오오오 우리 만년이 이제 약을 다시 나 오오오 우리가cia 찬양한 눈 holder에 오 신ety아 지키지 못한 тов国에게 내 보yson 장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쨌든 들구만 해요? 들구만요? 좋아 들었어? 맘에 들어? 저쪽 뒤에 오라버님, 괜찮아요? 아이고 참말로 그래도 이렇게 무릎받지 마시고 박수도 주시오니까 지가 죽을 동안 또 자를 줄 알고 영경을 떠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둥둥둥 살더라고 혼자는 못 사는 것이요 이런 각세리가 있을 때 괴로워져 있고 각세리가 있을 때 괴로워져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요 각세리가 밥 말으라고 찌찌 깔고 지가 영경을 더 이해로 하셔야 돼요 내가 병원을 얼마나 배웠고 깡통 체이저를 했어 그래도 내가 그쪽에서 추억받고 왔어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어느 공부를 했냐? 사추를 했냐? 지고 왔던 사람이요? 아이고 깡통에서 돈을 샀대 내가 병력을 빨리 내버렸어 아이고 어디 싸우셨잖아? 아이고 그냥 여기 오빠야 우리 큰 오빠 아이고 하여튼 하여튼 결국 음악 없는 세계는 아름없는 진빵이더라고 노래 한 잔 더 같나요? 예 그러면 이어질 부분 준비된 순서대로 하나 살려주세요 우리 둘이 우리 막내들한테 박수 한 번 쳐주시오 예 오면 삶고도 어린 삶고 키덕뚱고 피스토리아 대겨대라고 예 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보내고 있어요 자 영두산 베레지 고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아프도 백호원장 많이 하십시오 미소움도 설립해 주시고 저저도 마음껏 지키시고 평범한 목소리로 잘 끊으시고 다시 부릅붙고 송쇼 다 같이 바랍니다 여긴 영두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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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사랑하는 시간을 쫙 한밤을 겨눌 무도도 언약하니 하늘의 달 천국의 달 일배 신이 수상에 사랑하는 시간을 사랑하는 시간을 달려온 걸 따라온 공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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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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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도 바다 바다 치마 겨우 우리 복숭이 잘 고른 뒤 예언이 그때라인 밀평 안에서 덮바만들고 용두사나 용두사나 흐린 용두사나봐라 그는 세월 따라 그는 아는게 사랑의 마음은 나 두 손을 가득히고 내 뵙듯이 아는 너 아래 질구는 그 시절은 그 어디로 가버렸나 창인보다 장담받아 하나도 기다려봐도 용두사나 허아 용두사나 엘지 용두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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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손가윤 가슴이 멀게 찢는디 영영호가 쪘고 요즘엔 하아악 혼나가지고 이렇게 속팔린다고 폐의가 조금 부시려다 가진다 해갖고 나보다 화면이 그냥 그래갖고 그랬건디 얼찌 괜찮아요? 예? 나는 그냥 필요해가지고 걔네도 돈 받고 오잖아 근데 용두사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응? 그리고 아따 여기 박수 씹으면 전부다 내 안 나오시고 그랬잖아 이와이들 칠시 우리 할머니도 마음속으로 다 치고 있어 여러분 손이 조금 손바닥에 가부치고 박수 아신듯이 아이고 박수 맞췄 잘했다고 박수치면 아이고 목소리로 나면 개지 깍고 하트사 마음속이 파스가 오늘 같이 다른 새끼 하트사악 여기다 나갖고 옆뼈가 떠들고 대지 목단섬에 했다고 말이야 그래도 어째 들을만하여? 예? 아이고 참 안 보느라 심부가를 모여 내려가서 어째 가려고 못었어 입을 맞은걸 숨 틀며 내가 당신이 살아왔어 여기 아이고 숨막혀서 못살아 자 그러면 귀신 신하란풋에 누구만 하고 자 끼어주는 폭 바람하자 음악이 없으면 안 돼 개가 그냥 계속 힘들어 이제 나를 넣어놨어 자 진정인가요 아니 나 진정인가요 아니 나 진정인가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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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은 범위에 숨어왔던 그 척 잊을 수가 있을까요 보라색 눈물을 지는 당신이라면 영원토록 번거로운 시간을 잊을 겁니다 보라색 눈물을 지는 당신이라면 영원토록 번거로운 시간을 잊을 겁니다 그만한 진정인가요 보라색 눈물을 지는 당신이라면 영원토록 번거로운 시간을 잊을 겁니다 보라색 눈물을 지는 당신이라면 잊을려도 잊을려도 시간을 한 번 잊을 겁니다 보라색 눈물을 지는 당신이라면 영원토록 번거로운 시간을 잊을 겁니다 보라색 눈물을 지는 당신이라면 영원토록 번거로운 시간을 잊을 겁니다 김씨 싣달거리고 파도 썰어다가 아니 얼굴이 이미고 싣달거리고 되겠단 말이야 뭐 이렇게 딱 박수 안쳐버려 근데 우리 훌륭짱 약히 좋게 좋네 내가 세종군에 가는 사람이 자랐네 자랐어? 자랐어? 오빠 자랐어? 아니 근데 딴 데 한 달리나 유리와야 되겠어 이제 오빠들 잘 오실더죠? 결혼 안 오실더죠? 연말 10년 얼마 안 남았어 그때 그 대상 뭐 그냥 대응사고 선물 건너래 헛갈래서 준비했던 게 어휴 친구들 하시오이? 아시지나이? 알으냐? 이거 알았다고 알으냐? 그거를 완전 잘 듣는다 그니깐 담스리는 웃차고 저렇게 농담도 많이 하고 뺏땅하게 가라 근데 담스리가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쟤가 있어? 아이고 무언야 왜 아이고 우리 회장님 오셨다 야 아이고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래야 재밌는 거요 그래야 재밌는 거요 그래야 재밌는 거요 네? 에이튼 반갑고요 자 이웃전거 노래하러 들어가 보자 자 정말로 자 정말로 자 정말로 자 정말로 사랑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아 내 세월 그 세월이 그 세월이 하나도 모르로 하나도 모르로 그 세월이 하나도 모르로 그 세월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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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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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엔폴? 엔폴이요? 아니 엔폴이 아니요? 하지마. 지붕에 가버려? 하지마는 거기서 하면 기태를 찔러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오빠가 몸이 좀 안좋아. 흥신이 안좋아. 얘기할게요. 그러면 솔직히 화를 안고 묻는다고 엔폴이 왔으면 사람이 이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 그 값을 해야되는거에요. 그러면 고정히 가볼까요? 이걸로 디스코를 하고 갑시다. 아이고 주사랑을 치러라. 장군을 받아라. 아이고. 해보고 축복이여. 아이고. 그거 아이고. 아이고 주랑 빨리 내 같잖아. 그 말은. 정신없이 한 사람 없이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AND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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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 뻔 보라고 흘러누게 눈물 보였네 이 마려운 기타가 마려운 기타가 울 못 피가 사랑해 사랑 우르르 저 양옥을 쭈쭈쭈쭈ND 그녀노리를 울며 울며 우리의 입동세 원영 기타 원영 기타 프로트 컷 올해가 시험곤IC 무신 불빙하고 올해가 시험 있겠지 여기 solamente 1대 청아채ỷ 들어간 날 내가 가끔 따라와있을 거 아니에요 요쪽 끝까지 내가 따라오라고 기다리는게 아따 눈대가네 이것이 문제에요 문제 그리고 잘했지? 아이고 2년 동안 아이고 아따 오빠 아 뭘 죽어 그러시오 아이고 우리 오빠 어떻게 너 바라고 그냥 정상 주우면 혜창이 형 오빠 걱정마 내가 이제 다 오빠들 얘기할까 다 얘기해 주는 것이 동생이 무엇이여 이 얘기는 무엇이 돈이 필요가 있어오 다 못봐도 그렇게 살면 돼 겁도 일 없지 말아 여기 앉아 계시면 돼 죽으면 떨어지려면 사실 죽을때는 희근하지 않아 살아대기 아냐 죽었기 뻗지게 이것이 멋있는 것이 옷짜리고 입을 잘라고 그것이 아뇨 마음이 멋지잖아 마음이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절대 이기가 없어 빠져요 안 빠져요 그리고요 그래야 또 우리 아빠 화이트한거 여기도 죽였으니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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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희망하게 불어난 후에 오잉 대함을 봤을 때 열고 손님의 뒤로 손님께서 오로오로 간다니 남자랑 입으로 웃어놓으시는 이 세월이 너무 밀렸어 나는 마치 이 세월이 너무 밀렸어요 너무 밀렸어요 이 세월이 너무 밀렸어요 이 세월이 너무 밀렸어요 남다리 우어 우는 것인 흙수와 나이 너무 길어서 이제 아무도 그 날 날아오는 가요 그 날은 서울도 서울대여 우아버리지 남다른 이곳은 그 수만의 욕이 저번에여 오빠 잘했어? 네 알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무맞습니다 나 근데 쭉 팔려가고 십월을 먹여 죽고 가니 마주기로 막 오는 째 아이고 코로나가 그냥 뒤져볼까고 방금 딱 무슨 때 처박혀가고 그 뭣이냐 충심인가 뭔지 지금 영종 그 개가 준이나 하악 그냥 무슨 때 처박혀있다 오늘 나왔어 아이고 나 비쥬자라네 여고네 살고 왔네 그냥 아이고 참아요 그게 재밌어요? 재밌어? 아이고 참아요 그러니깐 그 뭣이냐 그 한국도 하고 여러분도 오랜거 해야하는데 개우기만 개우기가 떠들고 지랄했다면 저 사람이 시끄럽지 않냐 뭔사랄까 짜리 듣고싶은다리 듣고싶은다리 보약같은 친구요 그래 보약같은 친구 자신보다 보약같은 친구와 저 옆에 있는 친구와 다 지은것이요 같이 다니시면서 그렇게 다 하자 마시고 가서 하다는데 동공이도 한잔하시고 여기 또 푸륵잘에서도 웃고 얼마나 좋아 다른 데 가봐요 어디가서 돈이 채우고 이런 공이 아프니까 여기가 재밌잖아 그쵸? 사람의 개인색형 가는색형 가는색형 일단 여러분 부탁할게요 가는색형이 너무 많네 그 서울이 나쁜 새끼지 우리가 세월을 가보고싶은 우리가 너무너무 살이 늦어있어 그 시작 보약같은 친구 저 비스도를 받았다이 보약같은 친구 소중시하고 박수에 대단한다고 여러분께 즐거운 시간을 하고 노래하시겠어요 하고 가겠습니다 셔프 대포 두마디 셔프 셔프 그녀들 다리 진지 이런 도시 고고 그녀들 이싅 그녀들 우리 이럴 여다 너 이만감 없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 전세계에 비해 온다 또 빨리 다시 돌아가고 또 빨리 잘해 나는 고향을 붙인 거야 사랑할 때 나는 바치만 해 고향을 붙인 거야 아아쓰 아아쓰 자 손꼽은 바로 이시 오시아 아아쓰 좋아요 사랑도 내 속옷 비별 못 깨고 사는게 별도 없던가 언제나 지금 새 우리 우리 속옷 마스로 나아가 나아가 자 자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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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자신보다 자네와는 보약한 친구야 사람과 여자들이 당신한테 보약한 친구야 자신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는 보약한 친구야 사료들과 여자들이 당신한테 보약한 친구야 당신한테 보약한 친구야 아 아 아 여러분들 어린애로 갑시다 박대장과 함께 가려고 됐습니다 그 13번 10위에 한 번 사정씨 한 번 들고 신나는 걸 사람이 비슷해야죠 네 저 나와서 춤추시고 춤추시고 흥분이 한 번 흔들어오면 나와서 놀아볼 때 사정씨 흔들어오래야 돼 박대장과 함께 끄척 찍어놓은게 흔들어오래야 아 아 디스커러기 한 번 흔들어오래야 각서기는 큰 짓하지 않고 있어 그럼 내가 요번에 그 1년동안 무슨 테이지만 해갖고 예 그거 내가 하나 교환해 예 한 번 들어보시죠잉 지볼 때도 시부러운데 예 요거는 가서 가서 안 나와 엄마가 안 나와 내가 본가 보다 한 번 시부러울 때께 하루 잘 들어보시죠잉 예 그런 짓하게 졌어 내가 그렇게 하시고 나와서 방대로 흔들고 그렇게 해야 예 사람은 같이 즐겨야 돼 예 그 방대로 여기다가 하나도 짓게 생겨 이렇게 한 번 흔들고 또 자 노래 한 번 시원하게 하고 고맙고 야 그 시원하게 노래 한 단계 노래 부르러 어찌 죽기 잘 압수? 1, 2, 1, 2, 1 차탈으로 놀자 시작 그러다 방대로 흔들고 teacher 그를 공개 아멘 찬란 여자, 불만 여자, 비원 여자 이곳에 가사 영상 박성천자고 이 자라 한 자를 들고 새 일성만의 신문에 담고 오롯게 기다린다 이 나라 한 장을 긁어라 보자 미우신 발견이 들려져 저 자세한 곳을 찾는다 상자 한 장을 계속 보세 상자 또한 오늘 발견 이런 곳을 보일 수 있는 거 있느냐 산팔산이 바로받아서 아무도 원하여 있는데 산팔산이 바로받아서 산팔산이 바로받아서 안팔하겠구나 오자 한 장을 긁어라 보자 우리의 양복의 힘이 안팔은 우리의 끝이 없네 욕자 한 장을 들고받아 욕과 달려 우리의 양 발견이 안 되겠구나 산팔산이 바로받아서 산팔산이 바로받아서 우리의 힘이 안 되겠구나 산팔산이 바로받아서 산팔산이 바로받아서 산팔산이 바로받아서 산팔산이 바로받아 욕과 달려 십이란 달의 양지 욕사 빛을 기다주다 오늘 여기 오신여러분들 우리 형태 모든 나라곤 계속 사회가 보답하여 삶을 가면 죽을 일고 있다 슬픈 죽을 일고 있사오니 오늘 여기 오신여러분들 나은 흔들 풍랑하시고 맙소다 마실라고 견뎌 진탄소년단 수건을 흘려 이루어지기 inhib이다 쉿 쉿 쉿 쉿 어이구 싱블르르 거구나 유흥여러로 한 1시간 뒤 인정하네 아이고 잘 했어? 예 인자 노래는 계속 이뻐서 땡기구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주로서도 노래자락하겠습니다